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왜 좋아했어요?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싱어잖아. 싱어. 노래 잘하고. 제가 또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왼손잡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죠. 한 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오른손잡이지 사실 어 에코가 들어갔네. 몬스터 언절리 바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장안의 화제였죠. 멋있다. 그래서 아스피린도 좋아했었습니다. 인정 멋있었어요. 인정. 아 정말요? 네. 처음 들어서요. 뭘 잘해주잖아요. 다혜씨가 퓨리가 슬리피오빠 닮은 것 같다고 뭔가 두려워 거리면서 매우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음. 근데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주인 닮어. 닮아요 닮아요 닮아요. 근데 정말 우연적으로 저랑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든지 잘 자고 음. 다른 강아지들은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자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노래 많이 같이 듣고 저랑 같이 편식하고.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안 좋은 것만 배웠는데 안 좋은 것만. 편식도 저랑 같이 하고 다리만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큐리 밥 먹는 동영상 있는데 몇 번 먹다가 말잖아요. 입도 짧고. 슬리피씨 닮아가지고. 네. 아무리 사아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배부르면 끝. 그러니까요. 안 먹어요. 우리 슬리피씨 문자 읽어봐야 될 텐데 아까 첫 번째 문자 제가 별로였다고 했더니 다음에 또 문자를 보내는데 오 괜찮아요. 아니 이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노래가 문자를 쓰고 있을 때 노래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딴따라단 이게 그래서 노래 한 번 해볼게요. 네. 우리 금요일 밤에 맥주 한 잔 하자. 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술을 끊고 한약 먹고 있어. 별로였어요. 이게 별로였어요. 아니 이어가는 거예요. 네. 아 술 끊고 한약 먹고 있어. 우리 항상 회사에서 직장생활 잘 헤쳐나가자. 언제 우리 동기들 다 모여서 한 잔 하자.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잘했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동기다. 우리 동기다. 그렇죠. 동기니까 사귈 수 없다. 그렇죠. 여자 사람 친구다. 동기애를 강조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잘했어요. 퓨리아버님. 퓨리아버님 잘하셨어요. 9797님. 내가 그날 약속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지인이 너 소개받고 싶다는데 그날 한 번 만나보는 거 어때? 음. 음. 괜찮은데요? 어. 나의 마음을 숨기면서. 나는 그냥 너를 친구로 동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너를 동기로 생각한다라는 걸 주는 거죠. 아주 센스가 있는. 센스 있죠. 센스가 있는 문자였습니다. 0318님. 그래? 그럼 다른 동기도 불러서 같이 먹자. 들이마시면 무슨 재미야. 이렇게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히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진짜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정말 너무 마음 아픈 문자예요. 그렇죠. 대못을 박는 문자.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야 우리 둘이 먹으면 무슨 재미야. 가슴 아픕니다. 재미가 없나? 팀님의 여자친구는 좋아하겠죠. 짜잔 이렇게 보여주는 거. 나 이렇게 보냈어. 캡처해서 문자로 보낸 사진을 전송하는 거죠. 3749님. 해 주실까요? 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약속 있어. 미안. 유유. 어때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문자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나 사실 예전부터 좋아하던 여자가 있다.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 그냥 아무 사실 없이 그냥 뮤지컬 보자고 한 거야. 그냥 맥주 한잔 하자고 한 건데 그럴까 봐. 아니면 이거는 좀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좋겠네요. 아 나 그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어서 잘 해보려고. 그날 좀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음 날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난 지금 너무 중요한 게. 근데 요즘 뭐 썸 타는 여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 그날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 너도 좀 응원해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Not bad.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진짜. 8828님. 맥주 말고 분위기 좋은 데서 소주 한잔 어때? 근데 이렇게 은근슬쩍 상대 동기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 근데 이분이 너무 소주를 좋아하는 분이야. 여자친구가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자친구가 나. 오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소주야. 자. 여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 골라볼까요? 자. 때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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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골랐어요? 첫 느낌 그대로. 아. 아 잠깐만. 언니 이거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화면? 아 이게 다구나. 아. 못 고르겠어. 골랐습니다. 저에게 5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뜬. 때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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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네. 하나 둘 셋! 9797님!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또 하나 맞춰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요?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